1. 2. 2. 2. 2. 2. 1. 2. 2. 2. 3. 전봇대 있다 전봇대 1. 1. 1. 1. 1. 안녕하세요 태풍필드 게임으로 돌아온 로코입니다. 오늘 게임에 가져온 제품은 실버벨 데저트테크 mdrx 전동건입니다. 불펍 형식의 돌격 소총이며 실총은 탄피 배출이 앞쪽으로 쏟듯이 나가게되어 불펍 소총의 불편한점인 탄피가 얼굴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소총입니다. 7.62mm 타는 사용 버전을 에어소프트화 시킨 제품이며 양방향 셀렉터가 장착되어 왼손사수도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트리거가 장착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총 자체의 명중력 또한 매우 괜찮습니다. 실총의 탄피 배출구는 이렇게 열고 닫아서 양방향으로 허벅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도료될 여름이 되어 필드에 풀이 많이 자라 단순 한둘발 쏘는거로는 플립들이 궤적을 막아버려 최대한 많이 화력투설화하며 게임을 뛰었습니다. 적 후방까지 들어오는데 성공! 남은 석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에는 차 구조물 안에 들어가 적을 기다립니다. 정보해봐야겠어요. 왔어! 왔어! 정보해봐야겠어요. 실패 안되죠? 적 공격 피해서 적 후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변 풀 속으로 들어가 자세를 낮춥니다 자세를 낮춥니다 다시 필드에 동굴로 들어가 숨습니다 다가오던 적 잡아내고 전진합니다 아군이 계속 전사하자 바로 뒤로 빠집니다 이번에는 팀원들과 함께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적 못돼 있다 적 못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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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나 안아 이거 안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 정기 적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니 자세를 낮추고 적을 기다립니다 1대1 상황이 되어 마지막 적 찾으러 갑니다 헷헷헷 이번에는 빠르게 달려가 주교전지 까지 달립니다 헷헷헷헷 sok 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가오는 적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다시 전진합니다. 결국 마지막 적에게 당해 전사하였습니다. 이나의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코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